안녕하세요 신미학원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이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은 택배, 금요일날 방송을 하면 택배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방송한 아이들까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린이날에다가 대체공휴일에다가 해서 장기간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갈이 하시라고, 연휴에 분갈이 하시라고 퍼주기 특집을 준비하는데요. 마구마구 퍼주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마구마구 퍼주는지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날이에요. 5월 2일인데요. 오늘도 미루로 시작합니다. 제가 미루를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사님의 사웅핀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가져온 그 잔잔한 꽃은 한 세트 정도 주문하신 여사님 드릴 것이 있고, 장미만 있어요. 물론 장미를 한 3배 정도 더 갖고 왔거든요.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미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잎구는 9.5cm, 키는 6.5cm 이렇게 붉은색이 있어요.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알아 알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종 세트고요. 물마름이 좋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물건 하러 가면 잔잔한 꽃도 가지고 와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미 세트 이렇게 3개, 18,000원짜리 3개, 48,000원 해서 제가 택배비 대신 이런 아이들을 드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도형이에요. 와인은 입구가 5.5cm인데요. 내경은 4.5cm 되요. 키는 8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6,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6,000원짜리 하나 더해서 5만 4,000원짜리 5만원에 드리는 이 세트가 1번이고요. 이번 세트는 이 아이 2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드리는데 색상은 제가 이 아이가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색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2개를 사시면 18,000원, 6,000원짜리 2개면 12,000원 해서 6만원이 되잖아요. 이 아이도 1,000원 정도 할인해서 5만 5,000원 해 드릴게요. 1번은 이렇게 해서 5만원, 2번은 6,000원짜리 하나 더 넣어서 5만 5,000원입니다. 1번, 2번은 미루 공방이고요. 3번은 수선화 공방입니다. 우리 수선화 작가님께서 이 타원형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5만원짜리 타원형이고요. 다리는 이렇습니다. 노란색 하나 있어요. 예쁘죠? 나비도 있고 이렇게 꽃이 휘날리는 모습이 있고요. 붉은색에는 수국이 있네요. 예쁩니다. 입구는 10.5cm, 9cm 되는데요. 위에가 조금 좁아요. 아래는 11cm, 1cm 정도 더 크네요. 키는 9cm 됩니다. 5만원짜리 2개 해서 10만원이에요. 오늘도 선물을 다 드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정수분인데 이 아이에 딱 하나 남아서 여기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5.5cm, 내경은 5cm, 키는 8cm 되는 아이. 이 아이를 13,000원짜리 하나 더 해서 10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짜리 2개, 13,000원짜리 하나 더 해서 10만원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지은공방을 여사님께서 사각형 농분을 좀 갖다 달라고 하셨는데 없어서 못 드렸어요. 지금 이 4번이 마지막 세트가 될 것 같아요. 세트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세트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끈은 11.5cm, 키는 9cm.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홍색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은공방 작가님이 매화를 굉장히 잘 쳐요. 매화와 나는 잘 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매화의 삐침, 키는 것은 똑같고 꽃 색깔만 다르죠. 붉은색이 있습니다. 매화의 자세는 똑같아요. 이렇게 3개, 15,000원짜리 3개에 45,000원이고요. 농분 두 개를 더해서 할인을 많이 드렸죠. 입구는 8cm, 키는 10cm. 이 아이를 좀 갖다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없어서 못 갖고 왔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이 아이. 한 세트밖에 구성을 못해요. 붉은색과 분홍색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5개 해서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5개 해서 6만 9,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4번입니다. 이 아이는 농분이 없어서 농분 세트 구성이 안 돼서 도연두근하고 같이 해드릴게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분홍색 하나 있어요. 분홍색 입구는 11cm, 키는 9.5cm, 분홍색 하나에다가 역시 노란색이죠. 노란색,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하나. 여기에는 사각형 농분이 없기 때문에 도연두근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상큼한 노란색, 개나리색입니다. 입구는 10.5cm, 내경은 9.5cm, 키는 13.5cm,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서 목돼 있는 아이 심어줘도 좋고 남봉구 그런 아이 심어줘서 굉장히 좋아요. 남봉구 심어서 나란히 노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노란색하고 흰색 노란색과 흰색 두 개 넣을게요. 12,000원짜리 똑같습니다. 가격은 그런데 이렇게 도연두근이 두 개 있는 아이는 5번이고요. 6만 9천원인데 6만원에 드립니다. 6번부터는 도연두근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도연두근은 할인 금지품이에요. 제가 세트 구성을 하고 선물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두근을 제가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기념 파티로 준비합니다. 저희가 15,000원짜리예요. 6번에는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준비하고요. 선물로 갖는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만 가능해요. 제가 입구는 14cm 키는 10.5cm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늘씬하고요. 창문 심어주기 딱 좋은 정말 좋은 아이죠. 그리고 합식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두 개 색깔도 개나리 진달래 노란색과 분홍색을 했고요. 12,000원짜리인데요. 여기 개나리 진달래에다가 흰색 두 개 녹색 하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3.5cm 12,000원짜리예요. 30,000원에다가 36,000원 하니까 6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6개 6만 6천원 이고요. 도연더본은 할인금지품이어서 이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딱 한 세트가 있으니까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아이들 도연더본에는 이 아이를 선물로 하나씩 넣을게요. 11,000원짜리죠. 입구는 9.5cm 키는 11cm 이 아이를 선물로 이 아이를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하면 7만 7천원인데 11,000원짜리가 선물이니까 6만 6천원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6만 6천원짜리 세트 하나 더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15,000원짜리 창분이 이렇게 녹색과 흰색이에요. 녹색과 흰색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큰 아이로 이렇게 창분을 두게 준비했고요. 그 대신 여기 롱분을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아주 색깔 있게 색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도연본 선물로 가는 아이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7번 6만 6천원입니다. 8번도 6만 6천원짜리예요. 창분은 이렇게 짙은 남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여기 노란색의 논문까지 가니까 신호등 컨셉인데요. 이렇게 15,000원짜리 2개에다가 12,000원짜리 흰색 분홍색 노란색입니다. 이 조합도 너무 예쁘죠. 선물로 가는 아이는 이 아이예요. 파란색으로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이 푸른색 좋아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세트 6만 6천원입니다. 9번은요. 흰색으로 3급으로 주문합니다. 하얀색 눈분 12,000원짜리 3개예요. 도인도분에다가 홍조분 홍조분 12,000원짜리 2개에서 6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사각형으로 된 라운드가 돌아간 사각형으로 된 홍조분입니다. 입구는 10cm 몸통은 11cm 키는 8cm인데 이 아이는 키가 크네요. 9cm 됩니다. 이렇게 2개 해서 총 12,000원짜리 5개 하면 6만원이잖아요. 도인도분도 할인금지품 홍조분도 할인금지품 그러니까 선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토끼 분입니다. 입구는 7cm 내경은 5.5cm 키는 8cm 되는 아이 이렇게 토끼 토끼 한마리 넣어서 이렇게 토끼 한마리 넣어서 9번 6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12,000원짜리 도인도분 흰색 3개 그리고 홍조분 2개입니다. 이 아이는 원형이에요. 원형 홍조분 2개 이렇게 흰색으로만 깔끔하게 준비할게요. 입구는 10cm 키는 9cm 인데 여기 몸통까지 하면 11cm 정도 됩니다. 9번하고 10번하고는 이 테두리 전이 사각형이냐 원형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선물도 토끼로 함께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0번입니다. 7번도 도인도분 12,000원짜리 2개에다가 홍조분 12,000원짜리 3개에서 6만원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붉은색 흰색 이렇게 2개 하고요. 보라색 있습니다. 떡볶이 다리죠. 보라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3개를 같이 넣어요. 이 아이들은 주물럭분 인데 보통 입구가 13cm 정도 나오고요. 키는 7.5cm 입니다. 이렇게 주물럭분 식재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멋스럽고 이쁘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 하면 2개 5개니까 12,000원짜리 다 섞이니까 6만원이죠. 여기에는 양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6cm 키는 5cm 되는 아이 13,000원짜리 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 드리는데요. 색깔은 랜덤이에요. 아이는 랜덤으로 색깔은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11번 11번 6만원입니다. 12번은 곰이분과 도연두분의 합작입니다. 자 도연두분은 녹색과 노란색 아주 잘 어울리는 이런 세트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곰이분은 장미 3개입니다.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장미 꽃이죠. 입구는 9cm 키는 8.5cm 정도 됩니다. 이 곰이분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선물 안 드리고 하고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2,000원짜리 5개니까 6만원이에요. 도연두분은 할인금지품 곰이분은 할인이 가능해서 이렇게 해서 5만원 해 드릴게요. 많지 않습니다. 딱 두 세트 가능해요. 12번입니다. 13번은 소댕이 준비해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이죠. 커다란 목땅구 분홍새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색색이 있고요. 잔잔한 꽃 2개에서 6개인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1cm 돼요. 근데 이 중에 13cm가 안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2cm 13cm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000원 금액을 다 안 받고 5개만 받습니다. 이렇게 13,000원짜리 5개 하면 65,000원이죠. 하나는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6개를 드리는데요. 13번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14번도 소쟁이로 준비를 하는데요. 자, 논분이 두 개 있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너무 잘 어울리죠. 안경 세트예요. 입구는 11.5cm 키는 16.5cm 여기가 0.5mm 정도 되니까 11.12cm 몸통 12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36,000원이에요. 18,000원짜리 두 개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 12cm 13cm 되는 아이 이 아이 두 개 하면 62,000원이거든요. 62,000원인데 이 아이도 하나 더 해서 62,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14번이고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퍼주기 퍼주기 특집을 하고 있어요. 마음만큼 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짜리 이에요. 입구가 12cm 키가 11.5cm 되는 데 조금 작고 크고 해요. 다리는 이렇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녹색과 보라색 이렇게 4개는 꽃모양이 이렇고요. 주황색과 보라색 꽃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6,000원짜리니까 66에 32,000원 36,000원 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소딩이 색깔이 똑같아서 제가 다른데 못 넣고 여기다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붉은색과 녹색 이 아이는 13, 12 정도 되는 아인데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62,000원이에요. 그런데 5만원에 드립니다. 완전히 퍼주는 거죠. 15번입니다. 퍼주기 특집 오늘 준비할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